7문장 영작해 볼게요. 영작을 하면서 쓰시면서 입으로 말하시면서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너는 내년에 무엇을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할 거야? 라는 말. What are you going to do? 로 시작하고 내년에 라는 말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그 다음에 내년에 라는 말을 쓰다 말이죠. do죠.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내년에 next yea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발음을 할 때는 next year도 괜찮고요. next year 이렇게 연음해도 괜찮아요. next year, next year. 둘 다 괜찮습니다. 내년에 뭐 할 거야? 두 번째, 나는 수영을 배우려고 계획하고 있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할 때는 I'm planning to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연결하시면 돼요. 자, I'm planning to. 뭐 할 계획이에요? 수영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learn이죠. 근데 뭐 하는 걸 배워요? to swim.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I'm planning to까지가 뭐 뭐 할 계획이야. learn to swim은 수영하는 것을 배우다잖아요. 수영하는 것을 배울 계획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번 학기에 무엇을 배우려고 계획하고 있니? 계획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planning을 넣으시면 되고 물어볼 때는 what이죠. what are you planning to?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할 계획이야니까요. 자, what are you planning? N이 두 개죠. planning to. 자, what are you planning to? 뭐 뭐 할 계획이야인데 무엇을 배우려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공부하려고. what are you planning to study? 예,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라는 말은 this. 그 다음에 학기가 semester예요. 강세는 두 번째 있어요. semester, 학기.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to study? 너는 무엇을 공부할 계획이니? this semester, 이번 학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요. 난 내년 봄에 유럽에 갈 계획이야. 그러면 내가 뭐 뭐 할 계획이야. I'm going to. 어디에 가요? go to Europe. 언제 가요? 내년 봄에. 그러면 next spring. 그렇죠? 내년 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 going to go to Europe next spring.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너 내일 비행기 탈 계획이니? 이 역시 뭐 뭐 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are you planning to? 그 다음에 비행기 탄다 라는 말은 물론 뭐 take up plane 도 괜찮지만 비행기를 탄다 라는 말은 fly 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are you planning to fly? 그 다음에 내일이니까 tomorrow 이렇게 하시면 되죠. are you planning to fly tomorrow?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동안이니까 how long이죠. 얼마동안 세계여행을 할 거야. 그러면 how long are you? how long are you? 뭐 뭐 할 계획이야 인데요. going 하고 사실은 planning 하고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뭐 할 거야? 뭐 뭐 할 계획이야? 계획이냐고 묻는 말하고 뭐 뭐 할 거야? 라고 묻는 그 차이지만 아무튼 뭐 할 건지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죠. are you planning to? how long are you going to? 하셔도 되고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하셔도 괜찮아요. 뭐 뭐 할 거니? 여행하는 거니까 travel. 그 다음에 the world죠. 세계를 여행하는 거니까 how long are you going to travel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고요. 1년동안이라고 말할 때는요. 얼마동안 기간 앞에는 for를 쓰죠. for a year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대신에 원을 쓰셔도 돼요. for one year 이렇게 하셔도 1년동안이라는 말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7개 문장을 완성해봤어요. 많이 많이 말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입에 그냥 익혀두시기 바랍니다.